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늘고 있고요. 특히 접종 뒤에 숨진 사례 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이러한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죠.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하시면서 곧 백신 접종하실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셨습니까? 네, 3월 1일에 1차 접종했고요. 어떤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화이자 백신 맞았습니다. 화이자요. 접종 이후에 교수님께는 어떤 특별한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접종받은 저녁부터 팔 맞은 부위가 좀 뻐근하게 아팠고요. 그게 하루 정도 같고 이틀 지나면서는 다 회복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 정도의 그런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때는 좀 가볍게 앓는다고 그러고요. 2차 접종 때 좀 심하다고 좀 돼 있고요. 2차 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1차 때 조금 더 힘들고 2차 때 조금 나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하루 정도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에 1.2%, 화이자 접종자의 0.3%가 이상 반응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압도적으로 많이 맞고 있거든요. 30만 명 넘게 맞고 있고 화이자 백신 1만 명 미만이고요. 또 접종 대상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주로 요양원들, 요양병원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또한 환자분들, 또한 의료진들 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는 지금 코로나19를 직접 본 의료진들이 맞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때에 그런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나니까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되고 분률도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화이자는 1차 접종 때는 조금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신의 특성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현직 의사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에 10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 38도 이상의 발열, 오한, 인후통,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면역반응 증상으로 보기엔 굉장히 심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내 몸에서 항체가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갑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긴 했는데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성이 다른 바이러스, 사람한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는 그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삽입시켜 들어가는 거라서 초일 접종 때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대부분 소실되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일반인 어르신들도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 이후에 열이 날 경우 일각에서는 해열제를 먹어도 된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백신에 나쁜 영향 줄 가능성도 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낫다.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일단 열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백신 맞고 예방적으로 먹는 건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열이 난다든지 전신에 근육통이 심할 때는 먹어도 된다. 일단 타이레놀 성분들은 면역계에 큰 자극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고요. 일부 이브브루펜이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피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꼭 먹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타이레놀만으로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브루펜 계열의 약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낫긴 하지만 열이 너무 심하면 해열제 드셔도 된다. 가급적 타이레놀. 하지만 그게 또 타이레놀만으로 안 들으면 브루펜 계열을 드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행동수칙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백신 접종자는 물론 저위험 비접종자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나도 된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든 내용이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나 이런 착용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은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할 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라. 혹시라도 백신 접종자들도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위험,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다. 이 정도로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방역을 설정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백신 접종한 이후에도 마스크를 좀 쓰고 당분간은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마스크와 함께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증 예방 효과는 뛰어나고 감염 예방 효과가 뛰어난다고 돼 있지만 무증상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 환자분들과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본인은 발진맞아서 가볍게 앓지만 상대방한테 전파시켰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현재 마스크를 더 착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관계일 텐데요. 어제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 신고된 11분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했는데 이 1차 검토가 끝난 8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일 뿐이지 일단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가진 기저질환이 악화되든지 또는 기저질환 때문에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는 부검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인과관계는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른 기저질환 등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최소한 2, 3주 이상의 조사 기간, 특히 부검까지 가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다만 통계적인 처리들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 인과관계가 없는 걸 증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망 사례가 꽤 많이 보고가 됐지만 일단은 요양원이나 위양병원의 전년도의 그런 사망자 분율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백신 접종 위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통계적 의미가 있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내면서 일단 백신 접종이 사망과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도 증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그런 차원의 결과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지갑 교수님은 지금 국민 다수로부터 신뢰를 받는 분이시니까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에 의한 피해는 상당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망자의 3분의 1분들이 요양원이나 외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예방접종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 임상연구 중간에도 그런 분들이 꽤 보고가 됐었고요. 실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접종 전후에 무증상 감염 상태여서 증상이 확인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고요. 또한 잠복기에 접종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백신 접종 후에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나서 1, 2주 전가되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중간에도 언제든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접종을 받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등이 자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용하지 않은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고 있고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교수님 입장은 어떠시고 언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아마 지난주에 자문위원회가 한 번 열렸고요. 이번 주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110만 명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히 65세 이상 접종 허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3213님 등 여러분이 문자를 주셔서요.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잠정 중단한 사실 때문에 불안하다. 진짜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49세 이런 분들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도 원인을 보면 정맥, 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백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합병증이기는 한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일시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에 잠깐 멈춘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결과가 나오면 재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심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011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교수님 3차 대유행은 잡힌 건가요? 안 잡힌 건가요? 계속 3, 400명대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3, 400명대 유지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초 감염 숫자가 꽤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쨌든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4차 유행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철저히 잘 지키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신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수님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교수님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교수님 고맙습니다.